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즈TV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두산의 애너빌리티구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주분들 너무나도 고생들 많으셨어요 어 전일 미국 증시가 어느정도 선방을 해줬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증시도 갭상승을 보여줬고 차익매물이 나와줬으나 오랜만에 이렇게 빨간불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23% 상승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 0.19% 상승해 줬구요 여기에서 어 수급 상황을 보자면 코스피의 외국인 5천억 매수 코스닥 외국인 87억 매수 기간들은 1700억 매수입니다 양매수가 들어와 졌죠 선물시장은 하방 이었으나 생방으로 천천히 전환이 되어 가지고 있고 달러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 포지션을 잡아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뭐 드라마틱한 타격을 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뒤로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걸 좀 찍어 눌러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두빌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 시장이 좋은 만큼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 21만 주 정도 들어와 주고 있구요 기간들 또한 마찬가지로 연기금 투신할 것 없이 매수입 들어와 주고 있고 미래세, 만투, 키움 등등 개인 투자자 분들의 매도 물량이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으며 기간과 외국인들의 양매수 흐름에 힘이 입어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까지를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외국인과 기간들은 양매수를 해줬고 개인들은 매도했고 개인들이 매도하니까 자연스럽게 주가는 올라가죠 굉장히 그냥 전형적이고 티피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 반등에 동일하게 반등을 해준다는 뜻은 저점을 잡고 올라가주는 구간에서는 누산 에너 빌리티도 같이 반응을 해줘서 올라온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쉽게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반응을 해줬을 거였으면 방군이 미국 선방 공격하고 그럴 때 종목들 다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늘 공물 관련주도 한타임 올라가고 해용 관련주, 석유, 가스 관련주 다 빠졌죠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쇼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 종목이 무거운 거예요 호재 뉴스에 반응을 안 해주는 순간 종목은 호재에 무뎌졌다는 뜻이에요 악재가 나와줬는데 빠지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악재에 적응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쇼테마 종목군들은 호재가 나와줘도 움직여주지 않고 데려 빠졌어요 호재에 둔화된 거예요 프레쉬한 게 필요하고 더 강한 악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더 강한 악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미지수인 거고 만약에 지금 정도의 수준의 전쟁이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시장은 이제 반응합니다 반응하고 아마 그동안 나쁘거나 강하게 만들어줬던 종목군들 위주로 다시 한번 더 포지션을 위로 잡아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두산 애너빌리티도 여파를 받아주는 거죠 명확하게 악매수 들어와주면서 자리 잡아주는 반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지정확정 리스크로 인한 하락은 회복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도 키웠는데 미국이 그 유가를 잡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물가 상승에 굉장히 예민하고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하는 시점이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추기를 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본인들도 수익을 내고 본인들도 유가 조절을 하겠죠 가격 자체를 사우디도 협조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인 무드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허빙제TV 무르치함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저번 주는 24.7% 이번 주는 25% 이틀만에 달성했어요 그것만일까요 이제 다음 주면 90기인데 저희가 무료 체험을 90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100기입니다 그만큼 저희는 실력으로만 증명하고 실력으로만 보여드린 회사다 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깔끔하게 이 투사 애너빌리티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